외교 매너가 미숙하다며 일본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총리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합니다. 재택근무를 없애면 알아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 북한의 동물 10여마리를 보낸 푸틴의 밀착관계에 대해서 있었던 일 함께 짚어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다니실 텐데요. 해외여행 중에서 ATM의 사용도 꼭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능력일까요? 백기를 든 애플 당장 취한 달래기의 조건입니다. 이러다가는 전세계의 모습 속에서 삼성과 우리 LG도 곧 일본 전자회사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논란에 미국 유튜버가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미국 내 갱들의 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희귀병을 알고 있는 3살 딸을 위해서 740km를 걷고 있는 아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곧 주문을 하게 될 이 귤. 요즘에는 과일을 박스로 주문을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주문할 때마다 우리가 일일이 무게를 재야 할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건물에 비상고를 만든 중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세상에 시간이 참 빨리 가는 듯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24시간의 편안함과 긍정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걸 짚어봐야 되는지 함께 끝까지 해보시면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외교 매너 상당히 중요하죠. 외교 매너의 한 행동 때문에 국가의 큰 어떤 조건과 협의 내용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에는 이 매너 때문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가도 혹은 좋은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도 그 계약이 끝까지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의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미숙하다라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새로운 총리에 관한 행동 내용인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지난달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외교 매너가 미숙하다며 비판하는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외교 매너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21일 요미오리 신문과 산기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의자에 앉은 채 서있는 다른 나라의 정상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됐으며 단체 사진의 촬영을 빠지는 등 외교 경험의 부족을 드러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에서 16일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러 온 쥐스탱 투리도 캐나다 총리, 안와르 이브라임 말레이지아 총리, 디나 블루아르 때 페루 대통령과 앉은 채 악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 외무성의 관계자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보통은 새 총리가 먼저 인사를 하며 돌아다녀야 할 장면으로 주변에서 도왔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15일 열린 시젠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두 손으로 시 주석과 악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외교 의뢰에서는 정상 간 대등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두 사람 모두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외무성 관계자도 원래대로라면 이시바 총리가 새로 총리된 만큼 자신이 먼저 인사를 하고 다녀야 했을 장면으로서 주변에서 서포트를 해야 했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겁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상회의의 개최 환영 행사에서 유일하게 이시바 총리만 팔짱을 끼고 있는 영상 다른 정상들과 달리 혼자서 스마트폰을 만쩍거리는 장면 이것들도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가중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진지한 얘기를 할 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은 우리 시대 때에는 굉장히 예의가 벗어난 행동으로 우리는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는 또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시바 총리는 이런 MG세대, Z세대 이런 세대가 아니죠. 팔짱을 끼고 정상회의에서 보이는 모습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적을 한 것처럼 서포트를 하고 있는 주변의 참모들이 좀 미리 얘기를 해주고 또 그에 대해서 주의사항,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매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구력적이다, 두 손으로 악수를 했으니까 저자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재택근무를 없애면 아마도 알아서 그만둘 것이다.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2기의 정부 효율부,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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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으로 임명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연방정부의 몸짓 줄이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인원 감축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없애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는 등 관료제의 축소 계획을 공개한 겁니다. 축소를 통한다면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 수를 파악해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관료주의의 병폐를 뜯어고치고 민간 기업의 혁신적 경영 시스템을 정부에 구축한다면서 앨런 머스크와 기업인 출신의 공화당 정치인 비백 라마스와미에게 덧지를 이끌게 했습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의 숫자에 최소한 비례되는 숫자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애들은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에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아마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는다면 미국의 납세자가 코로나19 시절의 특권인 재택근무를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테슬라 임원들에게도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등 재택근무의 부정적이고요. 앨런 머스크 CEO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의 금지를 선언했고 테슬라 임직원들에게도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등 재택근무의 부정적입니다. 앨런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 지출을 통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연방인사관리처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으며 애들은 근무 시간의 60%를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60% 정말 많네요. 저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만 백악관이 재택근무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강행을 하면 연방 공무원 노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군요. 예전에는 IRS의 로컬 오피스를 방문하기가 쉬웠습니다. 국세청이죠. 한국으로 본다면 국세청의 지역 주변의 타운에서 로컬 오피스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벤의 핏에 대해서 세금 기록을 1년치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에 누락이 돼 있었던 것을 지금 몇 년 동안을 이에 대해서 IRS에 요청을 하면서 누락된 것을 보내달라고 요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4번, 5번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RS의 로컬 오피스를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로컬 오피스 방문할 수 있나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만 해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예약제인데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2, 3시간은 기본 전화통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 3시간째 되면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그런데 60%의 사람들이 사무실을 나오고 안 나오고 40%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화딱지가 난다. 좀 우리가 쓰지 않는 말 표현이죠. 화가 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북한에 동물을 70여 마리를 보냈습니다. 누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과의 밀접한 밀착관계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불곰, 사자 등 동물 70마리를 보냈습니다. 11일 영국의 BBC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정부는 불곰, 사자 등 동물 70여 마리를 북한 평양 동물원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불곰, 사자 외에도 약 2마리, 원앙 40마리, 앵무새 5마리 등도 평양에 보내졌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동물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이전의 작업은 알렉산드로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감독을 했고요. 그는 역사적으로 동물은 국가관계에서 항상 특별한 역할을 해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정상이 예전에도 반려동물을 받은 적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강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펜다곰이죠. 중국의.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친밀도의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왔죠. 이것은 6월 북한이 러시아와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뒤 만 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한 것에 대한 담내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의 방북 푸틴 대통령에게 풍산계 한상을 또 선물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북러 간 밀착 행보는 이게 다가 아니죠. 러시아 타하스통신에 따르면 최근에 양국은 전 세계 운항을 늘리기로 합의를 했고 이로써 양국 간의 관광객의 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군사 기술에 대한 이전도 지금 많이 한다. 러시아 측에서 북한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며칠 전에도 들었지만 북한에서는 아마 로테이션을 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만 명 정도를 지금 보냈지만 앞으로 10만 명 번갈아 가면서 보내는 숫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서 전투 경험이 1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기전으로 갈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들어가실 텐데요. 작년에 2천만 명 이상이 일본을 방문을 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여행 중에 ATM의 사용이 있으시죠. 현지의 통화를 급하게 인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ATM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주의를 해야 될 이유가 또 나왔습니다. 해외여행 가기 전에 부정 사용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카드사에다가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합니다. 단어 하나 외워두시죠.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최근에 길거리에 있는 사설 자동화 기기 ATM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 카드와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 사용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엔데믹 이후에 해외여행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카드 도난, 분실이 또 위조, 변조 등의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이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다양한 피해 예방법을 19일 안내를 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엔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 회복으로써 2022년부터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에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발생 건수는 1,198건 돈으로써는 16억 6천만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도난, 분실, 유형이 1,074건으로써 15억으로 대부분 차지를 했고요. 건수는 89.6% 금액 기준으로는 90.4%에 달합니다. 주요 피해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A씨는 영국의 여행 중에 길거리에 있는 사설 ATM기에서 범인들이 미리 설치한 카드 복제기를 모른 채 현금 인출을 했고 범인은 A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환영해서 오프라인 매장의 의류 쇼핑 등 카드 부정 사용을 했습니다. 범인들은 소액 위주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카드사의 PDS라고 하는데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감시망을 피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우선 부정 사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출국 전 해외 사용 안심 설정 및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 국가와 일일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한국 내에 있을 때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카드의 부정 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의 책임이나 카드 뒷면의 서명 누락이나 카드 양도 등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이 되면 회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카드 도난 분실을 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직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전화 및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으로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금감원은 카드 정보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해외의 사설 ATM기와 가맹점 등에서 카드 정보를 탈취되거나 비밀번호가 노출될 수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얘기합니다. 카드는 안 쓸 수 없죠. 그런데 쓰고자 하는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되고 그 쓰고자 하는 카드를 가지고 나가셨을 때 여러 가지의 은행마다 카드사마다 가지고 있는 카드 관리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사용을 하다가 어떤 분실이라든지 또 카드 노출이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 내가 책임론에 있어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외교를 잘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KF-21 비행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기술 이전에 대한 조건을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개발 비용에 대해서 계속 미루면서 돈을 안 내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강점이 뭔가요? 오랫동안 전자 제품들을 생산을 해왔습니다. 근거지로.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장점은 인구죠. 인구입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은지 아십니까? 인구가. 그런데 애플이 중국에 있는 공양들을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베제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당장 취한 달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애플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의 투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국은 내민 겁니다. 기존에 제시를 했었던 액수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애플의 자국 내의 투자 부족을 이유로 현지에서 아이폰 16의 판매를 금지해버리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불의가 됩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2년에 걸쳐서 약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 시세를 따지면 1397억 원이 되는 거죠. 애플은 이번 달 초 자카르타 남동부 반동에 위치한 액세서리 부품 제조 공장에 천만 달러 약 139억 원을 쏟아붓겠다고 공개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투자금을 10배나 늘린 셈입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책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제조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에서 만든 부품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휴대폰과 태블렛 pc 등에는 국내 부품 수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현지에서 상품의 판매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 사항을 지키기 어렵다면 부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돈을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중국의 샤오미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설립해서 현지 생산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애플과 구글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서 지난달 말 신형 휴대폰인 아이폰 16과 픽셀 9의 판매가 금지가 됐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제품의 해외 구매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8천만 명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인 만큼 정보기술 IT에 친숙한데다가 인구 수도 보다 많은 3억 5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인구보다 사용하는 휴대폰 숫자가 더 많아서 3억 5천만 대 그러니 애플이 무시할 수 있나요? 삼성전자가 무시할 수 있나요? 못하는 겁니다. 휴대폰의 제조업체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까닭에 애플이 결국 100기를 빠르게 든 겁니다. 그리고는 달래계에 나섰죠. 10배 이상 돈 투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는 전세계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곧 일본의 전자회사들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소니, 히다치, 토시바 뭐 이런 회사들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TV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TV 어떤 것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LG의 OLED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족도는 최고입니다. 뭐 불만이 없으니까 최고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전세계에서 판매된 TV의 30% 이상이 중국 브랜드 업체인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즘에 모니터 시장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고 있는 마켓, 코스트코라든지 BJ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 뭐 이런 데를 가시면 제품 중에서 TV에 중국 제품들이 꼭 보입니다. TCL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보이죠. 한국이 주도하던 프리미엄 TV 시장도 중국 업체들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라인업 강화를 통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 3대 TV 브랜드의 올해 3분기 누적 수량 기준 점유율은 30.1%로 집계가 됐고요. 업체별로는 TCL 13.6%, 하이센스 11.4%, 샤오미가 5.1% 순위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18%, LG전자가 11.3%의 합산 점유율인 29.4%를 0.9%포인트 웃도는 수준입니다. 3분기에 중국의 TV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량이 한국 업체들에게 앞선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의 3대 TV 브랜드의 출하량 점유율은 2020년 24.5%, 2021년에는 25.1%, 2022년에는 28.2%, 작년에는 29.6%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점유율의 격차를 좁혀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역전의 성공을 결국 했습니다. 아직 매출 기준 점유율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서 삼성전자가 28.6%, LG전자가 16% 등 44.6%에 달해서 한국의 업체들의 우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중국 업체들이 추격이 매섭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부터 가전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5%에서 20%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기 부양책의 힘을 입으면서 판매량을 더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TV 업체들은 특히 LCD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LED, QLED, OLED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LCD 시장이 1등이죠. 대한민국의 전자회사들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죠. 이 기반 TV를 앞세워서 공세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중국의 TCL, 하이센스 외에 샤오미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TV의 프레미엄 시장에 진출을 해서 판매 공세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QLED나 OLED 선에서는 지금 앞서고 있죠. 굉장히 하지만 이 또한 0원이라는 게 없는 거죠. 업계의 우려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LCTV 가격 경쟁력으로 모아진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TV용 LCD 패널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가격 협상에서 우위해 있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조한 프레미엄 수요와 볼륨존, 볼륨존이라는 것은 중저가 시장을 공략을 통해서 실적 방어를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불안불안하죠. 이런 일이 이마저 뺏기는 일이 없었으면 당연히 좋겠는데 불안불안합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유튜버가 있죠. 그런데 이 유튜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소말리라는 24살의 미국 국적의 유튜버.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국의 갱단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미국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 어떤 내용일까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우길기를 자랑스레 찬양하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아서 한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된 미국 국적의 유튜버 조니 소말리 24살이 한국계 미국 갱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말리를 향해서 살벌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21일 해외 커뮤니티와 유튜버 등에는 한국계 미국 갱들이 소말리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갱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너는 잘못된 사람들을 화나게 했어.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접는 것이 좋아. 라며 너와 동료들의 목숨을 원한다.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억센 강한 표현이죠. 또 다른 남성은 우린 장난칠 만한 민족이 아니야. LA 옥상에서 올라가서 너를 총으로 조준하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국에서는 독도와 위안부는 건드리면 안 된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사는 우리보다 애국심이 더 강하다. 한국 교포들이 말하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남의 나라 상처나 아픔을 건드리면 안 되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소말리는 지난 9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 도봉구 창동의 역사문화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입을 맞추거나 소녀상 앞에서 외설적인 춤을 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고 이를 라이브 방송까지 내보냈습니다. 또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이 담긴 컵라면을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에 쏟아 던져버렸죠.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춘이었다라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죠. 결국 시민들의 분노를 상크는 지난달 24일과 27일, 31일 세 차례에 걸쳐서 보복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가 됐죠. 폭행을 한 사람들이. 현재 폭행과 약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오래 가면서 확대가 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거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의 희귀병의 3살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740km를 걷고 있는 지금 모습이 있습니다. 21일 인스타그램 전사랑 계정에 따르면 아빠 전요셉, 34살이신데요. 전요셉씨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3살 딸 사랑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전씨는 지난 5일 부산 기장군에서 출발을 해서 하루 40여 킬로미터씩을 걷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북 포항, 대구, 대전을 거쳐서 20일 고향인 충북 청주에 도착을 했고요. 최종 목적지는 서울 광화문으로 오는 29일이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북 청주에 오이치한 오산교회의 목사로 일을 한 전씨는 그동안의 사례비 없이 목회 활동을 이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사랑이가 듀센근이영양증 제가 발음을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이 희귀병으로 진단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병을 진단을 받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이 수십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듀센근이영양증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다 아시는 분들은 발음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여하 5천만 명당 한 명꼴로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5천만 명당 한 명꼴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꼴 근육이 점점 소실이 돼서 10대의 보행이 어렵고 30대가 되면 대부분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희소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버거워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전씨는 사랑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가 미국에 있고 치료제의 골든타임은 만 4세에서 5세라며 다만 돈이 330만 달러 하나로는 46억 원이라는 치료비가 거대한 장벽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씨는 46만 명의 국민들에게 각 만원씩 후원금을 받는 이른바 만원의 기적을 꿈꾸면서 740킬로미터의 여정을 SNS와 유튜브 등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후원과 많은 도움이 좀 필요로 하죠. 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키워드로 해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사랑이라든지 또 이 아빠의 성함인 전요셉씨의 혹은 인스타그램의 전사랑 계정에 들어가시면 관계되어 있는 후원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또 권해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한국에서는 가장 원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귤이죠. 제주산 귤 맛에 대해서는 더 나위 할 것 없이 우리는 개런티를 하죠.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산지에 전화를 하거나 주문을 하면 박스로 해서 보내주죠. 사과도 그렇고 요즘엔 그렇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과일을 주문할 때마다 무게를 재야 할까요? 주인이 눈 가리고 앙울한 게 맞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귤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몇 킬로그램 한 박스 두 박스가 아니라 몇 킬로그램 한 박스 이렇게 주문을 하죠. 그리고 박스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5킬로그램 상품에 4.5킬로그램만 담아보내고 있다라는 판매자의 황당한 해명에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21일 사회관계방서비스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귤 5킬로그램을 주문했는데 4.5킬로그램만 온이유라는 제주의 한 감귤 판매업체의 답변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은 귤 농사를 짓는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귤 5킬로그램을 주문했는데 4킬로그램이 왔다는 고객의 의문에 이같이 답을 한 겁니다. A씨는 고객님 먼저 사과드립니다. 5킬로그램을 기대하셨을 텐데 상자를 열었을 때 4.5킬로그램이라 실망하셨을 수 있다며 이 점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는 고객님이 신선한 귤을 경험하기 위해서 배송과 안전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이어서 귤을 한 상자에 5킬로그램을 가득 담으면 귤길이 눌려서 터지거나 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며 택배사 권장에 따라 상자 안에 충격 완화제를 넣고 귤이 눌리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두고 포장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귤 무게는 4.5킬로그램이 되지만 고객님께 더 신선하게 또 안전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저희의 결정이라고 덧붙입니다. 현재는 답변이 삭제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업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서늘한데요.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그럼 4.5킬로그램이라고 명시해서 팔면 되는 건 아니냐 소비자를 기만해놓고 헛소리하는 꼴이 우습다. 돈도 안전하게 10% 깎아서 송금하면 되느냐 한국소비자원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다 등의 판매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이 되자 상품 Q&A 게시판에는 업체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제주도 사는데 정말 창피합니다. 귤 5킬로그램을 구매하는데 500g이 완충제인 게 말이 됩니까? 변명을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돈줄이 날지 혼줄이 날지가 정해지는 세상입니다. 등의 쓴소리를 던졌는데요. 결국 업체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상품 선택 옵션에 적힌 무게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당초 5킬로그램 10킬로그램 으로 기대했던 부분을 각각 4.5킬로그램 9킬로그램 으로 변경을 하며 사태를 일단락 시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정도 리즈너블 한가요? 아니면 말도 안되나요? 나 혼자 살겠다고 건물에 비상구를 만든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여성이 화재 발생시 비상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역건물과 역건물이 되는 계단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21일 홍북 사웃샤이나 모닝포스트에 창도일보 등의 보도를 인용해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후난성 창도에 거주하는 왕씨는 32층 건물에 28층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몇달전에 아파트 외벽을 부수고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또 문 반대편에는 이웃건물 지붕으로 이어지는 여러개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 널리 유포된 사진에 따르면 계단에는 난간이 없습니다. 왕은 안전성의 이유로 문과 계단을 만들었는데 집에서 화재가 날 경우 새로 설치된 문과 계단을 이용해서 역건물로 탈출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같은 사실에 온라인을 통해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번달 초 관련 당국은 왕씨에게 원래 구조물을 복원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당국의 조사결과 그의 개조작업으로써 주거용 건물의 안전성과 하중 지지력이 모두 손상 됐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왕씨가 벌금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소식을 접한 현지의 누리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건물을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라는 말은 너무 관대한 처사입니다. 건설사는 어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등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개인적인 사고방식이죠. 건물을 저렇게 손대면 그 건물의 문속으로 들어오는 외풍으로 인해서 건물의 하중과 구조물의 문제가 된다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상식적인 손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세상에는 참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좋아요 달아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가찬 웃음 속에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히의 하도 배우고 함께 성장해 더 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 정보와 상신 뉴욕 기다린 세대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